아! 여자였어요! 역시! 남성이십니까? 몸수색 탐지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자야 여자 역시 남자야 어! 남자네? 아! 남자구나! 아 남자 맞아 남자 어 남자잖아 남자잖아 가슴이 불의 지역 없잖아 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맞네! 맞아 맞아 이제 입국허가합니다 허가 남자면 남자답게 하고 다니시라 다음 얼굴이 큰 걸 보니 얼굴이 큰 걸 보니 남자가 확실하구먼 코치민 귀화하려고 이민 무기한 자 남자 받고 어! 끝났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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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만료됐다오! 자 부르시고 가야죠 취조 만료된 소리를 내다 얼마전에 갱신했다고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입니까? 끄지라오 다음 다음 예리하자 예리하자 예리 리허권 제출하시라 이민 이거 뭐였더라? 초록색? 어 타이완 아 타이중 자 남자 어 얼굴이 다르다! 얼굴! 얼굴이 달라! 얼굴 달라 얼굴 얼굴이 다른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그렇지! 생김새가 전혀 다릅니다만 사진이 이래서 그렇지 손가락 대시라오 핑거프림 자 보자 자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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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브릿지 어! 뭐야 데이터 위치네 맞는 건 없다 같은 애야 아 그래? 같은 애야 그러면 아 그러면 좀 더 알아봐야겠는데 자 무기한 입국 만기 어 만료일 아 잠깐만 맞아 맞아 맞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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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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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경석이 문제를 키지 마시라오 문제를 키지 마시라오 가담 동무 리여권 제출하시라오 여권 제출하시라오 예 요즘은 예 광저우 풍이 이민 일단 광저우니깐 몸수색으로 하겠다오 응 자 광저우 몸수색 여권 내느라 그렇지 무작위 수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수색 수색 예 쫄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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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돌려보라오 어 핸드폰 어 어 밀수 밀수품은 반이 끔집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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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어 쉬죠 밀수품에겐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아우지 행이라오 아우지라오 아우지 아우지 나오라오 다음 어 뭐야 얘 얘 어디서 온 애야 노동이구만 노동이구만 연구 연구라고 연구 30일 어 다르다 저게 다르다 제가 제덕김 잠깐만 타이완 맞지 응 자 타이중 가오슝 그지? 가오슝 잠깐만 그리고 이것도 보자구 예 자 업무 부분연구 아 이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 아냐아냐아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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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랑 관련없음 이거랑 연구랑 이 연구랑 저 위에 직업을 구하려고 어? 예에에에에 상관없는건가 봐 귀한 귀한 맞고 맞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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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만률도 맞고 가오슝 지금 하죠 그러면 이름 맞지? 이름 맞고 잠깐만 여권 번호를 봐야지 맞아 그리고 이것도 맞고 이거 맞.. 그거야! 아 조선 맞다 맞아 아씨 어렵네 아 너무 새끼라고 할게 많아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 아이고, 내게 말해라 내게 말해라 여권 제출하시라 여권 패스포트 기이 미 패스포트 자 12주 12주 영어를 축한 말로 구글의 미슨 용택 박 기이 미 패스포트 용택 자 상하이에서 왔어 여자 그쵸 뭘 연구할까요? 여자 어 12주? 아 세달 세달 아 일단은 상하이에서 왔으니까 그쵸 아우지 보내고 싶습니다 아우지를 많이 보내고 싶어요 상하이 왔으니까 일단 몸수색을 해야 돼요 그쵸? 아 진짜 자 진짜로 몸수색 받아야죠 무작위 수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몸수색 몸수색 탐지기 쪽으로 돌아서 주십시오 자 사진 나와 자 돌려 자 돌려볼까 자 돌려 이야 그렇지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이렇게 쉬운 곳에 숨겨놓다니 무기남 이슬품 반이 금집니다 금집니다 아우지라우 아우지 아우지 무슨 일입니까 나우라우 아우지 보면 돈 준다고요? 아 내일 아침 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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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7일차까지 오후 6시 이후에 일입국자들은 로비 아우지 돈이 줄고있어 로비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아 우리 쉬운 상태 아니었어 돈 25달라 큰일났어 큰일났어 자 이제 다음 하 이 다음 다음 이제 어떻게 하지 병대자가 풀만을 표하다 이유 없는 몸수색은 인권침해라고 중국으로 주장해 중국 이제 안한다 그러면 12월 30일 12월 30일 이제 중국을 안하나봐요 자 자 외교관들이 오늘 고리급 회담을 위해 도착할 예정 공식적인 문제를 아 몸색은 잠깐만 외교관 외교관 권한서가 있으면 된대 아 외교관들이 어 갱신문서 정보를 확인 아 돈이 안 늘어 미치겠다 아 자 잠깐만 자 두고 가보자 잘 봐야돼 어 외교관 권한서 야 외교회담 권한서다 어 어 잠깐만 아 이거 모르는데 잘 각 국가 페이지에서 인장 아 인장을 확인해야 돼 각 국가 페이지에서 아 망했다 아 아 아 아 어려워 자 여기있다 중국 중국이지? 아 잠깐만 근데 이것도 확인해야 돼 맨 앞에 부분 아 왜 외교관 권한서 이거 하느라 신장 다가와 빨리 해 아 어쩔 수가 없어 잠깐만 외교회담 자 중국 외교 어 이거 틀려 이거 틀려 베이징인데 아 이거 아 이거 아 베이징이 아니구나 여기는 여기 베이징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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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명언 킴 이거 맞아? 어 예 어 맞아 명언 킴 이것만 하면 조건 없이 조건 없이 허가해야 돼 아 맞아 맞아 근데 북한 UN UN 가입했나? 자 이렇게 점점 많아지네 와 아 여자마자 어 맞지 저거 갖고 있으면 그냥 포 야 통과 시켜야 돼 이거 요한대 띵 띵 띵 띵 띵 띵 지나가는 중입니다 맞아 맞아 가르한 성극양 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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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료인 맞아 맞아 자 찍어줘 일자 됐어 됐어 맞아 맞아 여권번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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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UN 가입했군요 북한 UN 가입 그렇군요 아 왜 안 되는데 아 왜 안 되는데 아 안 찍었나? 자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북한 UN 가입했구나 아 어 잘못된 목적 답변 아 어 아 할아버지 또 왔다 다시 보니 반갑지 않나? 모자로 챙겨갔대 자 자 입국 피자 이거 아니지 리국표 아니지 아 리국표가 아니라 잠깐만 아씨 아픈 땡겨야 되나 리국표가 아니라오 아 게임 82년도에 미가입 국가였군요 아 남한 남한도 그때 미가입 국가였다고요? 그러려나 표는 더이상 받지 않습니다 표는 더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보게나 그 애가 없을거라 일 없을거라 바랏다고 다시 한번 살펴주게나 안됩니다 안됩니다 어이 네 번째래 이거 뭐라 그냥 집어넣어줘 아 그래? 허가 허가 허가한다 지금 허자해야 100만원 준대 통보가 최고라고 초선은 최고의 국가지 이거 밖에나 돈 아이 이거 돈 아니잖아 아이씨 이거 아닌데 몰라 저 아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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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줘 아 백만원 아니야 저 할아버지 네 번째 아니야? 몰라 백만원 언제 줘 후두순 할배 안주는데 몰라 희하 자 검은색 retro 레 commander 베트남 여기를 지나가려구요 통과 승 겸 남 뭐 맞아 겠어요 통과 Mat burial일 맞아요 맞아요 통과 허가 호가 탁 생각을 하시라 다음 다음! 아 모드라서 좀 다른 거군요. 아... 어? 얘 얼굴이 왜 이래? 결사단이 기다리고 있네. 뭐야 이거? 각시탈! 각시탈! 각시탈이다! 각시탈! 아 원래 네 번째 돈 준다고요? 리어권 제출하시러!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여기 살라고! 살라고 남자... 이민! 맞지? 무기한! 입국 만기! 그리고... 예 지엘 좀 들어가세요! 어? 안녕히 들어가세요! 각시탈이라니... 석불문! 오케이 맞아! 석불문! 허가하겠다! 날래 날래 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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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단 이름이 각시탈! 리어권 제출하시러! 그죠? 로컬라이징 완벽하나요? 그지? 자 서조선! 여자! 동무! 77kg! 맞아! 차 좀 빼라오! 75... 75에 77은... 뚱뚱하구만! 맞다! 아 진짜! 가라오! 다음! 려권의 시라오! 려권의 시라오! 려권의 시라오! 려권의 시라오! 어! 어어! 이거빠이거빠! 90일쯤! 이거빠이거빠! 도시달라! 어디 중국사람... 어디... 대한민국사람인척하고있네! 려권에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오지행이라오! 무조건 아오지라오! 끄지라오! 다음! 려권 제출하시라오! 서울! 남! 그럼 얼마나? 30일 만날 사람이 있어! 방분! 한 달! 자! 려권 번호... 이자... 맞구! 성식윤! 남자! 만료일! 맞구! 입국만기! 맞아! 어! 아! 입국만기! 한 달! 맞아! 허가! 다음!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볼사람이 있다오! 14일쯤... 근데 이 려권은 어떤 혹은 없습니까? 려권이 없다오! 려권이 없다오! 려권! 려권은 어딨습니까? 려권이 뭡니까? 뭐야거... 립쿡비자... 왜이래... 립쿡거부에만 사용하십시오... 끄지롱! 끄지롱! 돈 쓸 때 열심히... 보내면 돼요? 돈 줄 때? 어! 벌써 끝났어! 탭키로 도장을 바로 꺼냅니다. 탭키로 도장을 바로 꺼낼 수 있게 됐군요. 개조! 해야죠! 아 그러면 탭키랑 스페이스키를 이제 사용할 수 있어. 탭키로... 탭키로 도장을 바로 꺼낼 수 있어. 이거 눌러야되잖아. 어... 알아서 내가 눌러줄게. 내가 눌러줄게. 탭키를 눌러야되잖아. 그리고 스페이스바로 취조하고 그래야되잖아. 어쨌든... 자... 어 외교관이 간첩으로 밝혀졌대. 뭘? 아 이제 그거 외교 그것도 심해지겠네. 자... 어 뭐야? 비밀유원? 윤석식. 윤성식. 윤성식. 비밀유원이 윤성식인가? 그런가 봐. 이런 사람들은 통과시키라는 거야? 비밀유원을? 아니지. 일단 오라... 기본규정. 나 저거 다시 봐봐. 중국 최고의 외교관은 조선간첩으로 밝혀져. 다시 눌러봐. 비밀유원인데 활동하기 어려웠습니다. 무기... 두기로 했고... 담당관을... 연락... 담당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어 뭐야? 이게 뭐야? 뭐라는 거야? 어쩌라고. 간첩은 아니겠지? 뭐라가 아니라. 나한테 제풀수당이랑 이게 떨어지거든. 아 얘가 그인가 보다. 주무엿땅. 무엇을 하라고? 떡고물을 주겠네. 들여다주면은... 돈 준다고? 어떻게 해야 돼? 성과금이 지급되는 대로 건네주겠네. 돈 좀 물어보세나. 어 돈 준대. 더 많은 사람이 체포할수록...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럼 각시 탈. 여권제 출하시라. 어 이거 그거다. 여권을 하오. 동조선. 남자. 좋아. 만료일. 끝났구만. 끝났어. 만료 끝났어. 만료일. 끝났다오. 좋아. 꾸지라오. 자. 스페이스 봐. 먼저 해야지 이거를. 취조를 해야지. 취조를. 했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취조야. 뜨는 게 이거야. 자. 자 탭. 커브. 꾸지라오. 다음 꾸지라오. 다음. 다음 동무. 다음 동무. 여권 제출하시라. 여권 제출하시라. 아 이거 아니다. 올 사람이 있다오. 체육기관. 2주쯤 했나다. 2주. 2주. 14일. 완명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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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자. 맞고 맞고. 맞아? 만료일. 맞잖아 맞잖아. 이것도 30일 맞고 맞고. 허가. 난리 난리 빠지라오. 빨리 나와라오. 나와라오. 아 눈 약간 졸려요 약간. 요까지만 하려구요. 그죠?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협작권하고 날 쫓고 있거든. 정보. 수술이라 하겠지만 다 개소리라오. 문서에 대해 묻거든 이걸 전해주거라. 헷갈리면 안되네. 뭐야. 두 개나 있어. 거기 있어. 일단 갖고 있자고. 자. 뭘 헷갈리면 안된다는거지. 이거 어떻게 풀릴 수 있나? 몰라. 잠깐만 가만있어봐. 이거 있잖아요. 그냥 이거. 문서. 아 그니까 협작권이랑. 저기 뭐지. 외교랑. 정보국 소속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아래 옆에 내버려 둬 그냥. 헷갈리지 말래 정보국 소속이랑. 몰라. 그래서 해봐. 오라래. 오라고. 아이씨 이상한걸 막 요구한다. 리허권 제출하시라오. 자 요건. 요건. 동굴. 세달. 세달. 다루안. 여자. 맞아. 자아. 만료일. 여자 바꿔. 얼굴 바꿔. 26일. 맞아. 자 꺼낸다. 아 리허권 번호. 어 맞아 꺼내. 자 꺼봐. 남수광. 남수광 맞지? 자 다음. 다음 동무. 다음 동무 오라오. 어? 옥수탑변 안맞았어? 옥수탑변이 안맞았어? 헐. 옥수탑변. 로동. 로동하러 왔어? 동. 창선. 미술? 아. 가오슝. 자. 입고. 앗수. 헷갈리네요. 아이씨. 아우 너무 헷갈려. 가오슝. 자 업무. 수달. 맞고. 수달. 맞아 맞는거 같은데? 로동하러 왔지. 가오슝. 얼굴. 얼굴이 다른거 아니야? 얼굴이 다르지. 얼굴이 다르네. 그렇지. 그렇지. 얼굴이 달라. 치조. 아 이걸 누르면 안 아니야. 직접 눌러야 돼. 이걸 누르는게 내가 하는거야. 아 그렇구나. 사진관은 딴판입니다.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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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형 조회 불과. 불과니까 통과시키면 안돼. 일단 저거. 눌러봐. 그렇지. 그렇지.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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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동무 나와라. 다음. 다음 동무. 아 완전 헷갈려야 지금. 아 려권 제출하시라고. 아 헷갈려. 려권 내라. 서린 어딨습니까? 전보구? 우리가 16개 있지 않나? 자 이거 보자. 자. 어 돈 준다. 줘야지. 이거 줘야지. 열름 줘. 자. 오와메카군. 갔어. 좋아. 아싸. 돈 벌었다. 아싸. 돈 벌었다. 아. 돈 준다. 쟤는 또 뭐야. 얘 중국이 아니에요? 어. 자. 광저우. 여어? 여자? 여잔가? 여잔거 같아. 궁남. 한단. 아 저희들 찍어봐 얼굴. 아 여잔거 같은데. 해봐 그래도. 자. 아 일치네. 이제 어떻게 여자 일지야. 14일 맞고. 완료일 맞고. 저거 제대로 준거 맞나요? 방문. 어어어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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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일치에요. 불일치하는 상황이 있었잖아. 그렇지. 아오지. 아오지라우. 이제 바로 아오지야. 아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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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우. 나오라. 다음. 네. 여권번호야. 그죠? 여기서 불화를. 여권 제출하시라우. 아. 로동이다. 로동. 또 로동. 로동이야. 로동. 몇시정도. 어. 부산. 부산 맞고. 여자. 한달. 한달. 맞죠? 맞고. 아 맞고. 여권번호. 맞고. 맞아맞아. 윤성식이. 맞아맞아. 만료. 아 맞고. 이국만기 맞고. 맞아맞아. 좋아. 더한 사람도 나온다고요? 성식이. 맞지? 건설하러가네. 나 윤성식이라고 한다우.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아 윤성식이. 각시탈. 각시탈이잖아 윤성식이가. 맞잖아. 어. 훌륭하고. 돈 내놔라우. 어쩌라고. 빨리 읽어보기나. 이거 아까 저걸. 어. 조선은 타락한 지. 타락한 돼지. 령두자에 의해 병등 국가입니다. 정문은 탐욕스럽고 편집적으로 변했습니다. 동무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QR사다를 도와. 조선은 옥세에서 자유롭게 만듭시다. 예. 어쩌라고. 이제 버리지 말게나. 어? 어 뭐야 이게. 어 뭐야. 공감. 가 누 드 드. 오. 뭔지 모르겠네. 오. 자 다음부터. 모르겠다. 할아버지 나오면 울면서 영혼한다고요? 어 려권. 자. 로동하고 왔어. 로동. 직장 구해서 그죠? 제조업. 홍골리아. 자 려권 번호 맞고. 두 달 맞고. 입구만기. 동조선. 동조선 맞아? 동조선인데 왜 구어가서랑 로동. 동조선 아니지. 동조선 아니야. 그래 아니잖아 이게 다르잖아. 이것도 다르. 자 동조선. 요거랑 요거 반복도시. 자. 그렇지 발견. 룰라 룰라 룰라. 암호표예요. 아오지라우. 아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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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마시라우. 나오라. 아 끝났다. 좋아 좋아 좋아. 자.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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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봉급. 봉급이. 10세. 그지 그지. 그지. 난방비 내야지. 뭐 난방비 내야지. 아 나중에 또 저 암호표나 맞을 수 있는 걸 또 준다고요? 좋아. 숙청. 숙청. 아. 조선간첩제거다. 요원들은. 아이 점점 스토리에 막 생기는구나. 그죠? 좀 늘었죠? 자. 자. 동주선 출입급 허가 부서에서 오늘 방문한 예정이래. 오오오오. 쉴 수 없이 하래. 여기까지만 할까? 로마. 그래. 자. 외교관 노동. 오케이. 왔다. 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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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외교사절단 이거 봐야지 외교사절단이야? 응 봐봐 자 이거 봐봐 자 조선 웨튼 저거 아니야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거 아니야 아 외교사절단이라도 일단 여권은 줘야지 여권 아 여권이 없잖아 여권 없어도 될걸? 없어도 되나? 아니야 없어도 되지 않나? 여권은 줘야지 일단 맞잖아 여권은 줘야 되는구나 여권은 줘야 되는구나 미안하군 여기에 있다 그죠? 여권 빨간색 맞네? 얼굴이 안 맞잖아 얼굴 얼굴 얼굴이 안 맞잖아 얼굴 이놈의 짜식이 계속 나오네 브리우치가 사진관은 딴판입니다 자 손가락 문이 손가락 대시라우 사용 수술이 이딴 거로 자 다른 거 아니야? 자 일단 해보고 봐야 돼 이거는 다른 거 브리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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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권은 무조건 다 있어 아우지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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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지 아우지 다음 다음 동무 추워 여권 대충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노동하러 왔지 출기관 1년쯤 아 진짜 검색 맞아 측량 김문규 하노이 맞지? 김문규 하노이 그리고 17일 맞고 1년 맞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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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 여기도 맞고 자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 어? 어? 성명이 아니었어? 왜? 공매 모르겠네 아 약자가 어떻게 그러지? 약자가 어떻게 옵니까? 일단 이게 없습니다 몇 친데? 아 이거 리쿡 허가서 불일치 리쿡 허가서는 어디 있습니까? 이름이 안 많았나? 발급 받지 못했습니다 김이로? 탭 탭 거부 끄지라우 이대로 갈 수 없다 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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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지다 아우지 실패 이젠 다 capacitor 이름이 다르다 아 아 예 Flow 정확GHT